경고, 본 방송은 19세 미만이 창취시 심각한 학습 부진이 생길 수 있으니, 19세 미만 창취자는 창취를 5분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스러운 영화 토크, 단지 영진공.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있습니다. 눈에는 차 한 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겉박과 감시, 곳곳에 휘날리는 새마을깃발. 1984년은 이미 지났지만, 빅시스터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솔로는 더 외롭습니다. 감시와 아청법, 단속과 불법다운. 당신을 위로할 존재는 점점 더 당신 손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부나의 영진공이 준비한 선물은 품번이 있는 삶입니다. 오프닝에 강렬하기 어렵다. 무슨 빅시스터야. 도대체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늘은 위험합니다. 높은 도덕성 그리고 품격으로 고고한 영화 전문 프로그램으로 있던 영진공이 오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문제적 인물이 한 분 등장하셨는데요. 아우나의 영진공이. 죄송하지만 오늘 19세 미만은 오늘 청취를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뭐 니들이 나가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출연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류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겁지 않은 외모 때문에 음악인류학을 해야 했던 슬픈 영혼 혜비조님 나오셨습니다. 네. 혜비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성인용품샵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본의 아니게 해외까지만 맞추고 IT기업에 들어간 함장님. 내가 옛날에 우리 영진공 우원 중에 짬지닷컴 운영하신 분이 네. 짬지님 계셨죠. 제가 짬지님과 같이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고요. 결국 못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품번이라면 빠질 수 없어서 굳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말로 찾아오신 실용품번학의 대가 거의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은 거의 없답니다. 뻥치시네요. 뻥치시네요. 전화를 몇 번을 갖고 왔으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실용 일본어 학습물 창시자이시며 아부나인 이용고의 진행자이시며 딴지일보의 마본자를 맡고 계신 마사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딴지일보에서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마사우님. 저는 그냥 학습물과 교양 쪽의 전문가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이 동영상감별사의 길까지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동영상감별사가 먼저였고요. 먼저. 인터넷 초창기죠. 97년도. 완전 초창기군요. 그때 인터넷 덕에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키 사진들. 네. 그때 참 분꼬 카나자와부터 시작해서 치사토 카무라, 미사 이케가미. 지옥 같은 이름들이. 아주미 카나시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렌저드인. 그런 분들을 영접하고 한 명밖에 모르겠어요. 이쪽 세 개로 발을 들여놨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저죠. 일반적인 유저였다가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와 모텔을 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신발 벗고 제일 먼저 한 게 TV를 켜는 거였어요. 옷 벗기 전부터 TV를 딱 켜는데 전투수객이 그 채널을 시청하다 갔나 봐요. 그래서 딱 켜자마자 생포르노가 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그 장면이 여성의 그 부위 클로즈업된 장면이었어요. 뒤 이렇게 돌아져 있었는데 엉덩이 부위에. 노모노모. 네. 그런데 무심켜래. 그냥 딱 보자마자 어? 마리아 오자와네? 그랬어요. 무심켜래. 마리아 오자와네? 혼잣말을 하고 한 1초도 안 지나서 카메라 워킹이 바뀌면서 마리아 오자와 얼굴이 나온 거예요. 또 무심켜래. 맞잖아.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가관이다. 그런데 그 가관이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랬다가 외칭에 가관이다.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엉덩이만 보고 정우성이니 감우성이니를 맞추는 거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그때 가관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나한테 이런 뭐랄까? 재능이 있나? 나한테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그 전부터 쭉 받아왔지만 분류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식 저도 연구를 시작했고 그래서 동영상 간별사가 돼서 취향이나 장르에 따라서 그 사람 취향에 맞춰서 품번을 추천해 주고 컨설팅까지? 네. 그런 일들 일련의 일들을 주로 술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추천해 주셨다가 혹시 뭐 욕을 먹어보신 적은? 없어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 오셨어요. 97.8%짜리 신뢰도요? 오차 범위 0.025% 빛나는 마사훈님 나오셨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AS건이 하나 있는데 함장님께서 그라비아랑 비아그라를 헷갈려가지고 난 왜 그라비아를 비아그라로 생각하는 걸까? AKB48 얘기하면서 항상 제가 볼 때는 그라비아를 볼 때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린 것 같고 참고로 저는 그라비아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라비아는 아무도 안 보셔죠? 비아그라를 드시나요? 비아그라는 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직 복용하기에는 제가 젊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없다님처럼 또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영진공 게시판에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이 점점 많이 나요. 점점 무시무시합니다. 영화 티켓에 눈이 멀기 서대원 편집장 덕분이에요. 환세. 환세. 무비스 환세. 락호. 영진공이 손꼽히는 미남. 서대원 편집장. 인천의 길이나. 약곰님. 만호님. 심승윤님. 잉글파이님. 내일은태양. 깐돌이. 임계정. 위버맨시. 독계산주. SLVY78. 유술학생. 익희. 풍하이님. 등등. 셀 수 없는 씨. 많은 분들이. 몇 명인지 세 분 계세요? 이렇게 빨리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깐돌이님. 슬픈 구매. 이미 광고 떨어져나간 마당에. 깐돌이님. 감사하고. 그런데 임계정님께서는 또 연식된 것까지 인증해 주시면서. 아마 이분 글투를 보니까. 이게 12년 전 DC채예요. 하우채. 아직도 하우채를 고수하고 계신. 그래도 그렇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났었군요. 그리고. 익희님이라고. 1년의 영화를 85편 보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일단 이분 길이와 분량. 그리고 달라고 요청하신 점이 크게 작용해서. 이번 영화 예매권.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은 익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온님께 제가 출연과 관련해서. 방송할 거 정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문자 메시지로 세 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생방이일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노모가 나올지 유모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진공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사뭇 긴장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전당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아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아부나이 영진공 품번이 있는 삶. 전당포 시간입니다. 마사온님.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도대체 이 품번이란 무엇인가. 네.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죠. 간단하죠. 우리 휴대폰 보면. 네.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고유 모델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대번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 SHV00279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똑같이 제품의 고유 라벨이죠. 네.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품번 품번 하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품번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데 영어로 코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찾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배우 이름도 있고 장도 있고 또 이제 단어들. 뭐 낙가다시라든지 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번으로 찾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오늘은 품번이 있는 삶.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오늘의 타이틀은 누벨바그를. 이게 영진공이잖아요. 영화 소개하고 이런 건 되니까 영화를 주로 다루니까. 누벨바그를 소비하는 한국적 콘텐츠에 대한 고찰이고 나발이고 품번이 있는 삶. 줄여서 품번이 있는 삶. 그런데 우리가 품번이 있는 삶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품번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상상해보자라고 했다면 품번이 있는 삶을 상상해보자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자면 정의서부터 방법까지.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까 제가 트윗으로 오늘 여기 나간다 이랬더니 품번 알 수 있냐고. 오늘 이 방송 들으면 품번 알 수 있냐고 했는데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품번은 거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거의라는 얘기는 있긴 있단 얘기인가요?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고 예를 들긴 할 텐데. 그렇죠. 이제 노골적으로 품번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쭉 해드릴 내용은 우리 동네 멍게형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적 책임을 멍게형 이렇게 미루고. 그분이 실존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랬는데. 읽기만 해 주시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참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 에로나 포르노는 엄연한 시각적인 예술의 한위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술이라고 포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효용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이지. 멍게형의 자료를 토대로 읽어주시기만 하는 걸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그거를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메카와 레베루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딱 가나로 장은 메카. 메카가 우리말로 메이커예요. 메이커고 레베루. 레베루는 우리 수준 레벨이 아니라. 레이블. 레이블. 힙합 레이블 같지. 보통 코멘이 부르면서 레베루가 다르는데. 그렇죠. 이 레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메카와 레베루는 무슨 차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현기차와 아반떼 소나타. 도요타가 메카면 렉서스는 레이블인 거죠. 제조사가 있고 그 안에 브랜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기업들이. 하위 브랜드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었는데. 다 다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분이 100개 되는 레이블을 정리해놨다는. 너무 많더라고요.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100개도 넘고요. 사실은 일본의 아이우에오 이대로 대충 정리하면 좀 난다긴다 하는. 롱금만 추려도 아이디어 포켓, 러테커, 아로마, 이바디, S1, 카르마, 카와이, 키라키라, 마돈나, 밀키푸딩, 무디즈, 모모타로, 루키 등등등등등. 우와 나 이거 다 알아. 나 대단한 것 같아. 야 시작한 지 5분 만에 커밍하고. 아니 함장님은 저번에 제가 와서 야동 얘기할 때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서. 아니 왜 라벨으로 아는 게 뭐가 문제라고? 아 그럼 라벨만 봤겠지. 라벨으로만 봤겠지. 라벨만 보고 회귀한 거야? 등등의 레이블이 굉장히 많다고 멍게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만나보고 싶네. 멍게라는 분은.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번을 찾아 들어가려면 딱 우리가 이제 가장 영향적인. 그리고 센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성현대. 일본 메이카의 양대산맥. 이 두 개의 파생된 레이블만 훑어도 60, 70% 이상은 끝난다. 그런데 차는 또 사실 대우차도 좋은데. 그렇죠. 아쉽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익숙한 이름 몇 개가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도쿄아시나 스카이하이, 레드하트. 그거 노모는 뒤로 싹 따로 뺐습니다. 따로 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듣고 싶은 부분이 싹 뒤로 와 있네. 이제 양대산맥 중에 우선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멍게형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 1위는 SOD예요. 역시 SOD. 이게 소프트 온 디멘스라고 해서 SOD인데. 실제 순위 1위는 CA 그룹이거든요. CA 그룹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 온 디멘드 그룹과 함께 성인 비디오 그룹 최대 세력 중 하나인데. 원래 이름이 북도라고 해서 후쿠토였어요. 기업 이름이. 후쿠토였는데. 이게 이제 2009년 12월에 CA로 이름을 바꾸는데. 아웃비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라치키 동자 애니메이션 찍은데. 우라치키 동자. 다들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라치키 찍은 애니메이션 낸 회사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검색해보시면 순위라든지 랭킹 이런 걸 DMM 기준이라고 다들 표기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야동을 보시면 거의 맨 끝에 가면 DMM 해서 완고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마트에 준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CA사나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유통 쪽. 온라인 쪽 미디어 콘텐츠를 다 잡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가 얼마나 유통을 잡으면 다 잡죠. 롯데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건 딱히 없으면서 유통의 강자니까. 껌밖에 없지.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통공룡이니까. 유통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런데 이제 이 CA라는 그러니까 후쿠토라는 이름에서 2009년에 CA로 이름을 바꾼 혹은 아웃비전이라고 통칭하는 이 CA그룹은 프리미엄. 여기서부터 익숙한 또 네임도 많이 나옵니다. 프리미엄, 카와이, 카르마, 오페라, 마돈나, S1, 이바디, 크로스 등등 자회사 및 사내기획팀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저것도 다 들어봤어. 레이블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사오님이 뭐 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머릿속에서 전구가 한 개씩 켜지는 느낌인데 띵띵띵띵띵 이러면서 지금. 그럼 이게 유통을 꽉 잡고 있다는 게 일본 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판매가 될 테니까 해외시장에서도 꽉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오프보다는 물론 대여점이나 판매점 이런 망을 갖고 있는 큰 회사도 따로 있거든요. 얘네들은 온라인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일본도 요새 브로드반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cd나 dvd를 직접 가서 구매했다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파일로 다운받는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저장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장도 확확 변해왔거든요. 굉장히 빨리 변해왔죠. 급 떠오르는 게 미국 헤비메탈 파인드 테스타먼트의 노래 중에 우르트키 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님들이 어떻게 봤을까 유통을 꽉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미국 안에서도 판매망을. 우르트키 동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 촉수물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프랑스인가 어느 밴드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도 그 촉수물을 응용해서 찍고 그랬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르트키 동자의 문화적 충격은 굉장히 반영이 컸죠. 미국 애들도 깜짝 놀던 거구나. 그렇죠. 상상력의 새로운 방향이니까. 아니 옛날에 왜 우리 캐리비안 해적 영화 보면 크라켄이라든지 거대한 문어 같은 게 많이 터잖아요. 그런 것만 공포로 생각했지 이게 문어도 아닌 것이죠. 뭔가 송이버섯 같은 게 슉슉슉 나요. 무섭죠. 그런데 이제 이 CA 하면은 지금 다 모르시겠지만 아이디어 포켓 하면은 다들 아 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테커. 이제 이 어테커랑 아이디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독립 레이블을 CA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CA의 아무래도 대표 브랜드 하면 무디즈. 무디즈. S1. S1. 이 무디즈하고 S1은 뭐랄까 이거 프리미엄급의. 약간 템프로 느낌이죠. 아 예. 정확한 비유네요. 뭐라고요? 아니 왜 상위 10%라고. 10% 정도가 아닐까? 아니야. 레이블이 너무 많아서 한 10%. 무디즈 S1이 그런 어떤 고품격으로 일 때 그냥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2005년, 2006년에. 지금 고품격이라는 게 모델이 이쁘다는 얘기인 거죠? 총체적으로요. 총체적으로 품질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국엔 발전했냐면은 60년대 후반 중후반에 VTR이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80년대거든요. VTR이 뭐예요? VCR? 아니야. VCR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통칭. 그러니까 80년대 와서 VCR로 변화하긴 했는데 그전에 이제 VTR로 얘기를 했었고. VCR로 변화를 해서. 비디오 테이블 레코더가. 카스트 레코더로. VCR. 카스트 레코더로 이름이 바뀌어서 8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장르가 옛날에는 에로 영화랑 AV는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 AV라는 장르가 VCR의 보급을 통해서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저장매체가 CD, DVD로 바뀌면서 CD, DVD로 유통이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로서. 그러니까 조금 보충을 하자면 70년대 말에 핑크 무비라는 게 생겨났고. 한국서도 요즘 핑크 영화제 가끔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옛날에 에마브인 시리즈라든지. 네. 뭐 쭉 있지 않으면 어우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기장호 감독 같은 거장도 다 찍은 그런 거잖아요. 국가 무릅 쌓이는. 그런 게 그냥 핑크 무비였고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장매체의 변화와 함께 또 시장의 변화도 있었지만 수위, 소위 말하는 모자이크 전쟁? 심의와의 전쟁도 한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나 독립되고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돈벌이에 나서고. 그런데 지금 저장매체에도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장매체에는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했고. 그리고 그 조건을 배양시킨 건 불황이었고. 그러면서 기술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요건이 결합돼서 좋은 세상이 온 거죠. 이것도 다 일본의 거품경제와 시기적으로 딱 맞물리네요. 특히 이제 90년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제 뭐 일종의 배우 그리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장르에 대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왜 취업 안 되는 부케도 사람이나 제1동포 이런. 제1동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그런 이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90년대 넘어오면서 아주 메가히트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짱구에도 나오는데 길라메시 나이트. 밤 12시 이후에 하는 성인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AV 스타들이 TV 장르로도 편입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우리가 AV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프로 중에 왜 기타노사키 씨가 나왔던 프로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게 와우와우 채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케이블이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송 역사가 우리보다 기니까 심야 케이블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로 성인 채널을 틀어줬는데 정말 가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게다라는 걸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헤어가 보이면 안 된다거나 이 한 게 이 전까지는 뭐든 다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여자 눕혀놓고 김가루를 몸에 뿌려놓고 밥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여자 홀딱받은 여자를 눕혀놓고 김가루로 덮어요. 그래 놓고 주먹밤을 동그랗게 말아서 굴립니다. 그러면 그 중요 부위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영 맞추듯이. 그런 거를 이제 심야 쇼프로로 한 거예요. 예능으로. 그런데 이게 한 2년 갔나? 자기네들도 너무 심야하다고 해가지고 고이즈미 총리했다는 거. 아무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 전에 모자이크 심의와의 전쟁에서도 얘들 행태는 어떠냐면 뭔가를 누군가가 선빵으로 저질러놓고 그게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이나 이제 부모. 자식 가진 부모들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잠글 수도 없는 그냥 틀면 나오는 TV에서 그러니까 시간대만 심의하라는 것뿐이지.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수위를 낮추고. 그랬다 간보다가 또 되면 되고.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규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무디지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카도라인데 팩트체크는 제가 못했습니다만 카도라인데 무디지가 원래는 이제 쓰였어요. 끝에가 S. 그런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항의를 해서 이걸 Z로 바꿨다. 이런 카도라가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게 WWF가 환경보호단체랑 붙어가지고 WWE로 바꿨죠. 졌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프랑스 밴드 가질라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우리 이름 맘에 써서 고지라로 바꿨어요. 이 무디지가 아까 고품격 S1과 함께 CA그룹의 대표적인 얼굴 마담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05년 4월 디지털 모자이크를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하이퍼 디지털 모자이크. 그게 차이가 뭔가요? 어떻게 이게 발라나요? 도트가 작아져요. 모자이크에 이 도트가 작아지는구나. 그럼 무디즈의 대표 품번은 뭐냐? MIDD, MIGD, MIRD 등등이 있습니다. MI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무디즈 거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업다님 잘하시네요? 아니요. 뭐 기본 소양 차원에서 그냥. S1 넘버원 스타일이라는 원래 이름을 줄여서 S1, S1 부르는데 무디즈와 함께 CA 간판이죠. 그 유명한 기리기리 모자이크를 발매한 레이블입니다. 기리기리 모자이크. 이건 잘 모르겠다고. 왜 모르시냐면 이해가 되는데 기리기리를 가타까나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슬아슬이라는 뜻이에요. 아슬아슬 모자이크. 그럼 모자이크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예전에는 진짜 떡모라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렇죠. 원으로. 골반까지 다 덮을 정도로 컸었는데. 남자들, 여자들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전문용어 얘기해도 되나? 예전에는 헛XX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비프 처리하겠습니다. 모자이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행위를 안 해요. 삽입을 안 하는데 하는 척만 하고 그 위에 모자이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짤방으로 많이 그냥 일반 사진인데 모자이크만 붙여오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일 수도 있네요. 그런 수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길이길이를 사슬아슬을 해서 딱 거기 라인도 원이 아니라 길쭉하게 그 부위만 정말. 이렇게 타원형으로 싸나간다. 그런 거를 처음 발매한 그러니까 이 무디즈와 S1이 고품격뿐만 아니라 디지털 모자이크 기술의 경쟁에 불을 지른 선도주자로서 의미가 있죠. 그건 애플의 파이널코 프로가 버전업 되면서 나온 기능인가? 그런 걸 저희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전 회사에서 후반 제작을 했는데 미드나잇 채널이 저희 이제 스파이스티비랑 들어왔어요. 그때 미드나잇 채널은 주로 동남아권에서 나오는 야동들을 틀어줬는데 얘네들은 등장인물이 한둘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고 스파이스티비가 우리도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갖고 와라. 되게 흔한 마음으로 받았죠. 해변에서 50명 있는 거야. 그 작업자가 첫 장면을 닫고 들이 울어가지고 그래. 그게 이제 작업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작업량이 한 50배 되었어요. 진짜 그거 하면 토 나와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TV는 29와 2분의 1이니까 1초당 29 혹은 30개를 다 모자이크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 이제 블러워를 만들어서 무빙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게 한 명의 한 곳을 쫓아가면 좋은데 50명 한번 쫓아가 보려고 했어요. 저거는 비슷한 거야. 그 왜 스타워즈 처음에 찍을 때 타이파이터 이렇게 수대가 하는 거 있어요. 그 스탑모션을 찍느라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열받아서 자기 운동 안에 벗어서 찍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 작업과 비슷한 수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길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최근에 일본 모자이크는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자동 추적 장치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데 정말 산업의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동 추적 장치도 뭘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꼭 필요하나. 송이 버섯을 막. 무슨 마리오도 아니고 버섯을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편집 장비들이 되게 좋아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우리가 라멘집 가면 이렇게 천 같은 게 걸려져 있고 숙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우고 한글로 바꿔치면 그걸 치고 넘어갈 때 한글이 그대로 따라서 접혀요. 읽고 나서 한글로 바꿔요. 그런 편집 장비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모자이크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모자이크, 기리기리 모자이크 이것 때문에 전체 산업이 활성화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됐었고. 그리고 나서 각 업체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자이크 기술로 대한 투자를 장난 아니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3, 4년 만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렇게 발전하는데 돈 쓰지 말고 그냥 모자이크를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 우린 그런 일은 쓰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모자이크 강국으로. 그렇죠. 배 아프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진짜.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어비스 때문에 포토샵이 발전을 해서 서로의 얼굴을 고쳐주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일본의 이 모자이크 기술이 또 퍼져나가고 발전하면서 뭔가를 또 만드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실제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모자이크 알바 하면 쫙 나오거든요. 일본의 모자이크 알바 구인 광고가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퍼다 날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고용 창출 분명히 돼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S1, 이 S1 워낙 고품격은 O-N-E-D. O-N-E-D. 익숙한 품번일 거예요. 요즘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걸 버렸어요. 그리고 S-O-E. S-O-E. S-O-E는 약간 그 인문자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들 아까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어테커스라고 있어요. 어테커스. 그러니까 이름처럼 좀 하드해요. 저는 이런 애들이 좋아요. 저는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 바로 뭔지 감이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레이블도 이제 자료조사하느라고 쭉 보는데 저도 몰랐던 굉장히 노골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저도 몇 개 봤어요. O-P-P-A-I라고 오빠이. 그게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젖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 오빠의 젖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을 들으면서 예 전 젖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카즈라고 해가지고 이건 반찬이거든요. 자기네 광고 카피가 해요. 오늘 반찬은 이것으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자기네 간판도 많고. 그 댓글 중에 이런 거구나. 오늘은 이거다. 네. 그렇죠. 이 어테커 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능욕을 테마로 한 드라마성이 강한 작품들이잖아요. 능욕이 뭐예요? 네? 능욕이라 하면. 여성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그런데 확 오지 않나요? 느낌이. 능욕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쁠 거라는 한자의 그 느낌이 아니까. 그런데 능욕이란 말이 한국말이 없는 말 같은데도 하도 많이 이렇게. 한국말은 능멸 뭐 그거에. 그렇죠. 능멸이 우리말인데. 이거 as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테커의 대표 시리즈 하면 누가 뭐래도 어떤 놈의 놈의 마이데 오카사렛데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품번이 아니라 카바샷을 떠올려 보시면 아비부자 있잖아요. 그리고 눈목자 그리고 범할 범자 이 정도 한자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비부는 남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의 놈의 마이데 오카사렛데. 그러니까 이 오카스가 범하다는 뜻이거든요. 5단 활용 타동사 하면 사례로 하면 오카사레로 하면 범해지다. 범함 당하다. 주로 이제 남편이 사업을 망하면서 시작을 하는 빚쟁이들이 찾아오면서. 그런데 키는 그거예요. 아까 눈목자 있잖아요. 남편, 눈. 이 세 한자어. 아비부자, 눈목자, 범할 범자. 이 세 개만 알면 아하 어테커 시리즈구나. 그러니까 남편 눈앞에서 범해져. 이 시리즈가 유명하죠. 대표적이죠. 이 어테커 대표 품번은 알비디. 그리고 이제 샤크라는 인증이 있거든요. 인장. 그것 때문에 SHKD. 그리고 슈퍼스페셜 인장이 있기 때문에 SSPD. 자바쿠라는 뜻의 JBD. 이것들이 이제 어테커 대표 품번인데. 난 불쾌해. 정말 말 그대로 능력이라는 것 같아요. 되게 불쾌하네. 자, 이제 능력에서 헤어 나오시면 돼요. 이제 빨리 이 눕혀서 벗어나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있잖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되게 학술적인 얘기야. 이번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견한 새로운 분자 기호가 이런 얘기. 라고 우겨도 딱 이상하지 않은. 원래는 아이디어 포켓이 어테커 산하였어요. 그런데 어테커는 좀 강하잖아요. 세고 그러니까 좀 순화되고 프리미엄급의 고급을 지향하는 새로운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이디어 포켓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되다가 CA에 둘 다 인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영이 됐는데 이 아이디어 포켓이 아까 무디즈 S1만큼이나 아주 기특한 에이블입니다. 요즘 뭐 거의 대세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엔젤 시리즈가 껐고요. 정말 천사야. 지금도 훌륭한 것이 이제 DC라고 해서 디지털 채널. 디지털 채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디지털 채널보다 이게 더 좋은데 퍼스트 임프레션. 맞아. 언니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멍게 형. 멍게 형이다. 멍게 형이다. 이놈의 멍게 형. 멍게 형이 더 좋은데. 순간 빙이 돼. 조심해 주시고요. 신인 데뷔 전문 레이블. 이것도 모르고 들으면 참 신인 데뷔. 정말 아무 이상 없는 단어잖아요. 뭐 이거 저 뭐 슈퍼스타 케이 같은 등용문처럼 신인 데뷔 전문 레이블이 퍼스트 임프레션이거든요. 이제 이 아이디어 포켓 품번은 IPTD. IPTD. 혹은 IPZ. 그리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무슨 IPTV를 잘못. 이렇게 했나 뭐 이 생각들. 그리고 디지털 채널 DC의 품번은 SUPD. 디지털. 근데 왜 D로 시작 안 하네요. 그러게요. SU 뭐지? SUPD. 이렇게 갑니다. 슈퍼 유니크? 그리고 CA의 또 수많은 레이블들 중에 제가. 저. 벙개 형. 자. 벙개 형. 벙개 형. 벙개 형. 벙개 형. 벙개 형이 또 굉장히 아끼는 레이블인데. KAWAII라고 했어요. 아. KAWAII 제 친구도 되게 좋아해요. KAWAII.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KAWAII는. KAWAII가 귀엽다. 귀엽다는 일본어 아니? 그렇죠. 일본어 그 자체예요. KAWAII. 멀쩡한 일본어를 오염시켰어. 근데. 일본에서 우리는 예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여자들한테 예쁘다는 말 거의 안 써요. 귀엽다라고. KAWAII라는 말은 되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말이고 그냥 미팅 나갈 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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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럴 때 KAWAII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봤을 때 어 이쁘다 이런 걸 KAWAII라고 해요. 근데 귀엽다 예쁘다를 같이 쓰거든요. KAWAII라는 말로. KAWAII인데 품번이 그래서 KAWD예요. 굉장히 찾기 쉬운 레이블네요. 여러분은 고품격 화학방송 아부나의 영진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좀 특징이 있는 레이블인데요. 이게 시각적이 아니라 청각으로 듣는 방송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자기 고유의 레이블 인장이 있는데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다메이케 고로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유명한 게 미숙녀 장르를 창시를 했어요. 미숙녀 우리말로 치면 미씨예요. 아줌마죠. KAWAII보다 한 단계 위에 계신 분이시죠. 미숙녀라는 한자 자체가 미씨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숙녀 하면 이제 우리 뉘앙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미씨 미씨 하는 거 있잖아요. 예쁜 미씨 되겠죠 뭐. 밀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씨보다 밀푸가 더 낫겠네요. 밀푸의 일본어가 미숙녀거든요. 미숙녀인데 이 장르의 개척자예요. 다메이케 고로라는 감독님이. 이 양반이 이 CA그룹에 있으면서 만들었던 창시했던 레이블이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지금 밀푸네. 내가 지금 맞은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없다님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마돈나입니다 하는 순간 정말 표정이. 정구가 맞죠? 다 그렇구나. 정구가 맞죠? 이제 이해했어. 밀푸가 맞고요. 미씨는 미스 플러스 섹시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냥 그건 달란주종 개념이고. 여기서 영화 장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장르는 주인공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장르 분류를 할 때 서양도 그렇고 미씨는 없어요. 밀푸가 장르가 있지 미씨라는 장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대입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때까지 함장님의 변명이었고요. 아니 아니 저는 밀푸에 한 표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미숙년은 밀푸다. 밀푸건 미씨건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아니 분명히 미스 플러스 섹시랑 메이처랑은 다른 거라고. 아 네네네. 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다메이케 고로 감독은 마돈나를 만들고 나서 지금 자기 이름을 자체 타이틀로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마돈나의 대표 품번 하면 이것도 정말 몽계영이 좋아하던데. 제이유 씨. 몽계영은 참 취향이 다양하시네요. 제이유 씨가 천 번이 넘어가니까. 1번부터 하는 건가요? 그냥 순서대로요. 001부터 천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천 편이 넘어가니까 제이유 씨를 버리고 제이유X로 시작합니다. 요새는. 제이유K는 뭐냐. 그러면 베스트 모음집.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품번을 가지고 일본어하고 품번하고 말장난을 해요.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돈나라는 레이블의 특성은 밀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아직 좀 농염해진 그런 정도지 완전 아줌마 확 늙은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 레이블 안에도 좀 40노라고 해서 좀 나이 더 먹은 4, 50대 확 늙은 아줌마들이 출연하는 게 있어요. 이 품번은 OBA예요. 그럼 뭐예요? 오바잖아요. 일본어로 오바상이 아줌마거든요. 일본어로 오바상이 아줌마니까 품번도 OBA라고 써요. 그래서 나이 많은 아줌마 등장하는 장르 좋아하시면 찾아보래요. 멍게 형이. OBA는 올드보이기도 하죠. OBA.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함장님 옆에 계십시오. 이분의 취향은 정말. 이제 현대를 했다면 삼성을 하겠습니다. 더 큰 게 남았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매출 1위는 SOD. 지금까지 살펴본 건 CA그룹. 순이익 1위였거든요. 그런데 매출 1위이자 양대 산맥 중에 최고. 바로 알 것 같다.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게 SOD의 열이죠. 그렇죠. 그렇죠. 취향을 안 타니까 그쪽은. 아까 말씀하신 무디즈, S1 이런 것도 최근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소프트 온 디멘드, SOD가 압도적이었어요. 소프트 온 디멘드. 원래는 제조업체였어요. 자기들이 직접 찍던 제조업체였는데 제작 부문이 따로 SOD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독립해서 나갔어요. 따라 독립하면서 지금 그럼 SOD는 뭐하냐. DVD 영상 판매 유통회사가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더 주요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쪽 업계도 하여튼 유통이. 문화발시 국장이네요. 거기다 유통이 하여튼 모든 걸 잡아먹는 이 폐해가 여기도 벌어지고 있군요. 이 SOD 하면, 삼성 하면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관리의 롯데 아닌가? 지가 다녔었다고. 롯데 관리 아니야. 내가 롯데인데 뭐. 관리 안 돼. 여기는 기획의 디멘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획물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렇게 쭉 몇 개의 예를 들으시면 또 이제 거의 없다 님은 똑같은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오늘 선글라스를 가져오는 것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 규모가 연매출 200억. 그리고 직원이 15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규모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쭉 얘기를 명단에 말씀드릴 테니까 왜 기획의 디멘드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산하에 있는 대표 레이블도 몇 개 꼬집어보자면 내추럴 하이, 딥스, CNH. CNH는 큐트앤하우니의 쭉 말인데 CNH, 그리고 AKNR. 아끼놀이라는 말인데 그냥 커버샷에는 AKNR이라고 위에 크게 써 있거든요. 댄디, 헌터, 로켓, 아톰, 스위치 등등이 있습니다. 아톰 뭔지 모르겠네. 아톰 다 들어왔지. 인장이 따로 있죠. 이 소드그룹의 지금 산하 제조업체로 활동 중인데 AKNR, 그러니까 아키놀이는 아시잖아요.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랑 고스톱 치기. 그 시리즈. 그것도 막골을. 그렇죠. 그게 이제 술을 먹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방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애들 뒤에 와가지고 둘이 몰래 막골을 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도 될 텐데 꼭 그거 둘이. 광팔기 싫어서. 그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시리즈거든요. 이 AKNR, 즉 아키놀이의 품번은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F-S-E-T. 그러니까 F-S-E-T 쓰고 뒤에 아라비아 숫자는 뭘들 넣으세요. 주민번호 앞자리한테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댄디하고 헌터, 스위치 이 세 개는 그냥 기획물 그 자체예요. 기획물도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냥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에 목을 맨 기획에 의한. 기획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내러티브를 쭉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그렇죠. 내러티브를 갖고선 계속 변주해 나가는 거죠. 2층 침대가 있는데 동생이 위에서 자고 있고 언니가 남자친구랑 데려와서 밑에서 막골을 치니까 자다가 깬 여동생이 듣고 나도 너 고스톱 치고 싶어 미치겠네 뭐 이런 내용들. 자다가 언니가 뻑을 싸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면 도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기획물 되게 많죠. 매직미러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반대로. 그것도 있고 직강요토 말아야 이런 거. 시가나 멈춰라. 반대 아니에요?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반대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는데 안에서는 못 본다. 그러니까 배우가 촬영 다 하는 쪽은 맘 놓고 하는데 밖에서는 오 하고 경악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연출된 상황으로 되는 건가요? 다 연출이에요. 다 연출이죠. 100%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취생한테 습격하는 거 아니면 배우들 집을 습격하는 이런 거. 어태 어태. 이게 다 연출이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시리즈 중에 누나가 av 배우고 남동생 일반인인데 이렇게 누나가 일한 작업장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그 시리즈물이 되게 많은데 그 시리즈물을 통칭해서 기획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댄디, 헌터, 스위치 얘들은 그냥 기획 하나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기획 하나로 먹고 산다는 게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걸 쭉 계속해서 배우만 바뀌어서 변주한다는 거. 물론 그 하나의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죠. 이게 저는 사실은 무디즈나 아이디어 포켓이나 되게 고품격의 예쁜 배우 전속으로 쓰고 거액의 계약금 주고 땡겨오고 서로 빼고 빼고는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정말 피와 땀, 프로의 숨결, 기획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으면 그 창작의 고통, 그거는 저는 이 새 레이블을 보면서 느껴요. 사실 영화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배우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머리를 보려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스즈모라 아이리가 되게 어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친구 컨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차 안에서 담소하는 게 한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수줍은 대화. 밥 먹고 놀이공원에서 관람 열차 타고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렇죠. 젊은 영혼들이. 하지만 꼴님은 거기서 보다는 아니,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무슨 차이냐면 대부분 일어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FF를 써서 보잖아요. 그런데 일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대화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빠져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30분 이후 고수업 장면에서 실전 장면에서 그 몰입도는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러티브가 생겼잖아요. 상대와의, 저와의. 그러니까 그 빠져드는 몰입도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기획의 힘이야.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 동영상 자막 포맷 중에 ASS라는 자막 포맷이 생겼어요. 대단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예능처럼 자막이 나오는 그런 자막 포맷인데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거를 제가 DA 중에 있습니다. DA 중에 ASS 자막 포맷이 있는 걸 꼭 한번 찾아보시면 이때까지 느꼈던 어떠한 경험보다 충격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게 4, 3이 이런 거하고는 결이 다른. SMI와 결이 다른 자막. 그거 딱 처음 보는 순간에 그 생각 났어요. 무한도전에서 정준화가 노래를 부르면 콧소리 낸다고 해서 글자가 막 콧속에서 나오잖아요. 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구나. 그 여자가 쓰리고 피박당할 때 그 비명소리가 그렇죠. 가가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상상만 해도 정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통 이제 FA 시리즈 보면 이제 히라가나로 아 써가지고 이런 바바방 뜸이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기획은 제가 우리 멍게 형이 되게 아끼기도 하지만 이 품본도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그 AKNR 아키놀이의 품번은 F-S-E-T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댄디는 그냥 댄디예요. 품번이. D-A-N-D-Y 참 댄디해. 진짜 댄디하네. 그리고 헌터는 H-U-N-T 아, 헌트. 그리고 스위치는 SW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 소드 같은 경우 이 S-O-D에서 최고봉은 아무래도 소드 에이스가 있어요. 아, 에이스예요. 에이스. 자기들이 대놓고 소드 에이스. 민원해드린 거죠. 이게 있는데 얘네들 품번 등등이 있어요. S-A-C-E 그냥 S-A-C 쓰면 돼요. S-A-C-E 나는 품번을 쓰거든요. 그걸 사체로 읽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이거는 이제 독립한 건데 위탁하고 있는 건데 좀 특별해서 제가 꼽아봤는데 도그마라고 있습니다. 도그마. 위탁이라는 건 유통을 위탁한다는 거죠? 네. 탐매를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2001년 4월에 토지로라는 감독이 2001년 4월에 실제로는 S-O-D 출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O-D 거죠. 뒤쪽으로 보면. 이쪽 3개의 우리로 치면 봉준호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토지로 감독이 S-O-D 출자로 설립을 했다가 불과 1년 거래하고 거래 중지로 계약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라이벌 CA 아웃비전 CA에 판매 위탁을 합니다. 그쪽하고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CA하고 역사가 그런데 오늘 시간상 그런 건 다 얘기 못하는데 CA하고 S-O-D하고 예전에 배우들 하고 배우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들은 원래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전속을 하잖아요. 팀을 뺏긴 적이 있어요. 기획팀 자체를. 한 명 스카웃한 게 아니라 감독 한 명 누구 뭐 한 게 아니라 그 팀 자체를 데려가버려가지고 상도위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래갖고 이 둘이 엄청 왼수지관이거든요. 그런 사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길게 그런데 아무튼 이 도그마 하면 품번은 뭐 그냥 아주 단촐해요. DDT DDT? 네. DDT? DDK 소동약도 아니고 DDB 뭐 이래요. 앞에 DD가 붙습니다. 그런데 해충을 방렬해야 돼. 도그마의 특징 하면 그냥 딴 거 없어요. 세다. 정말 레알 하드코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세다라는 게 중요한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요. A급을 갖다 놓고 가져와서 세게 찍어요. A급을 데려다가 세게 찍어버려요. 여기서 망가진 A급 배우들이 여러 뒷죠. 여러 뒷죠. 그중에 이제 비지나레이라고 있거든요. 이창용아 노숙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천사죠. 그렇죠. 노숙자들의 천사라고? 그럼요. 이 미지나레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감독이 직접 아니 비대리움 쪽에 나중에 나오겠습니까? 정파에 멀쩡히 잘나가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런 걸 찍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미지나레이 그 A급을 저 개인 우리 멍게형 스타일 되게 좋다 그러는데 미지나레이 멀쩡한 애를 데려다가 망가뜨려 놓은 걸 보면 내가 볼 때마다 진짜 내가 땅을 치고 이가 갈려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전지연을 부잣집 식모로 두는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캐스팅에 왜 응할까요? 배우가? 그런데 그거는 저도 의문인데 막장 계열이라고 해서 특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 미지나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의문이에요.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배우가 마약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잠깐 잠수 탔다가 누드 화보집 찍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에로에서 부활하죠. 그런 식으로 얘들도 그런 건 흔한데 그냥 자기가 자신에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장면을 좋아하나? 이게 무슨 아이에서 성인 연기자로 신고할 때 꼭 한번 벗는 여배우들의 이런 거를 통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고스톱이 정말 자기 체질에 맞아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고스톱보다는 바둑이가 좋아. 일반 고스톱은 별로고 섰다가 좋아. 쪼이는 맛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닐까? 대신 한방에 숟갈 수 있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도그마 말고 또 이제 우리가 거대 지금 양대산맥을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도그마 나왔잖아요.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프레스티지 왜 이번에 캬 하신 분이 그럴걸님하고 함장님이십니다. 정말 이뻐 배우들이 프레스티지 하죠. 이 프레스티지가 역사가 짧아요. 2002년에 창업했거든요. 정말 인디 독립 AV 대기업 말고 독립 AV의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지금 해비조님 표정을 해비조님 잘 보세요. 해비조님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표정 짓고 있었어. 해비조님은 전혀 모르는 세계. 전혀는 아닌데 내가 아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간간히 한 번씩 걸리니까 좀 우리가 딴따라 들을 때 우리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비조님이 막 밴드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20개 내놓으면 그 중에 하나? 하나 걸리면 감사해요.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역지사지를 이렇게 배워야 돼. 2012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프레스티지가. 축하합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티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시리즈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뭐 아 할 거예요. 네. 뭐 나올지 알겠네. 제따이 뗏기 미쇼조 그러니까 한문으로 치면 절대적 미소녀 그리고 그 밑에 오카시시마스라고 써 있어요. 빌려드립니다. 절대적 미소녀 빌려드립니다. 이 시리즈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밖에 못 빌리는데 참 품번 아 비대까지 빌리시고 품번으로는 MAS MAS 네.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것도 몽개형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오우 그냥 저 몽개형의 표현에 따르면 보석가 같다. 괜히 괜히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근데 요즘에 프레스티지의 레이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먹튀지라고 이 프레스티지의 주특기는 맞다. 요새 커버샷에 낚시가 좀 강해졌던 보샵이 보샵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역시 커버만 보는 저로서는 콘텐츠는 안 봐도 모르겠는데 콘텐츠를 보실군요. 그렇다님은 이게 잘못 집으면 보석인 줄 알았는데 똥일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이 MAS는 빌려드립니다 시리즈는 초반에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됐는데 뒤로 아무래도 공급이 딸릴 거 아니에요. 수요는 많은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뽀샵질로 커버샷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 깜짝 놀랐어요. 오나미를 내내다가 전지회를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로 끝나느냐 주로 1박 2일 온천여행 시리즈인 ABS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 참 좋은데 데이지 시리즈가 있어요. D-A-I-S-Y 데이지 시리즈인데 이 품번은 그냥 데입니다. D-A-Y 품번은 그리고 소인이라고 해가지고요. 한자 소인이라고 치면 시로토라고 읽거든요. 시로토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S급 소인이라고 쓴 거 보실 거예요. S-Q 시로토라고 해서 S급 아마추어 저는 S급 일반인 그런 느낌 읽었는데 아마추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배우예요. 실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실제 배우인데 아마추어를 되다가 일반인을 되다가 그러면 큰일 났죠. 시로토 그러니까 일반 여대생 컨셉 내 품번은 E-D-D 그리고 아까 우리 아줌마 오바상을 품번으로 O-B-A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리즈도 있는데 애완녀 있죠. 펫 개념 여자가 자기 애완녀가 돼가지고 말 잘 듣고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이 펫 컨셉으로 한 게 품번이 I-N-U 인우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일본어로 인우가 개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큰 양대산맥 이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레이블 중에 하나인데요. KMP 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KMP 플레이어라고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거 샘플 영상인가 했어요. 그런데 KMP는 나오면 바로 캐쳐야 되는 왜요? 워낙 알짜 실망한 적이 없네요. KMP에서 산화로 두고 있는 레이블들이 밀리언 아까 말씀드린 SQ시로토 그리고 우주기획 이런 레이블 가지고 있는 에이블 메이커인데 이 나데시코 시리즈가 있어요. 나데시코 이거는 NATR 그리고 SQ시로토는 SAMA 사마 라고 있죠. S-A-M-A 그리고 마담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돈나 시리즈 대응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마담 시리즈는 마다예요. M-A-D-A 이렇게 발음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 이거 아까 마돈나 보다 오바 쪽에 가까운 조금 조금 급 있는 아줌마들 연식 좀 대신 아줌마들이 되게 많이 수준 있게 나오는 레이블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탈 영상이라고 또 강자가 있거든요. 조용한 강자 크리스탈 영상에서 하고 있는 마담매니악이란 레이블이 있어요. 마담매니악 네. 근데 품번이 마마예요. M-A-M-A M-A-M-A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 마담매니악 크리스탈 영상 거구나. 왜 내가 모르는 레이블이 없는 거지? 그만큼 뭐 많이 봤다고 컨셉을 하나로 확 정하지 못하고 아는 척 했다가 모르는 척 했다가 지금 느껴들고는 싶은데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이 정도만 짚을게요. 그냥 앨리스 재팬 너무 유명하죠. 앨리스 재팬으로 유명한 JHV 그리고 맥스 A 쿠키 TMA 드림티켓 HMP 모모타로 뭐 이런 엄청난 옛날에 한때 정말 잘나갔고 시대를 풍붙 요새는 좀 기가 죽은 이런 것들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 아 멍게형의 개인의 입장에선 모모타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속에 넘버투 그러니까 그 넘버원은 아까 그 보석 아야카 오이시라는 배우고요. 넘버투는 료호시라고 있어요. 료호시가 있던 레이블인데 소속했던 모모타로라는 레이블인데 왕년에 진짜 엄청 잘나가다가 2000년대 중반에 대표가 법인세 탈로 이래가지고 구속이 돼요. 한 대 맞았구나. 그 후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말로 망테크를 탄 거죠. 사업하면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돼. 또 아까 말씀 노모계열 일본서 저거에 안 들어가나요? 중소기업진흥법이 혹시 안 들어가나요?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아니 영세할 것 같아서 이게 세금 탈루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왜 전혀 영세하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규모 경제규모 살짝 브리핑할 건데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어쨌든 노모계열은 또 이편도 레드헛 도쿄헛도 드림룸 많죠. 캐리비안 코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까 얼핏 보니까 99삐비라든가 지금은 망가 없어진 옛날 것들이 많더라고요. 스카이도 요새 많이 한풀 죽었죠. 세상이 변하고요. 인터넷 발달했잖아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도 인터넷으로 에이브리를 사거나 보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모 찍을 수 있는 미국 등지로 나가서 거기서 제작하는 도쿄오토나 드림룸 이런 쪽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는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배우는 호롤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죠. 누군데요? 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왜 건너갔어요? 혼자? 돈이 되니까 갔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뒤로 듣기로는 딸기나 다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인방송 흥미했던 조토TV라든가 1910TV 같은 거 거기서는 10억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배우 개란티로 1년에 10 10억 줄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또 딸기나 아라 같은 경우에 국내에 와가지고 벌금 맞았잖아요. 천만 원 대지 천만 원 맞았잖아요. 여배우 셋이 나와서 참외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옷을 벗었잖아요. 그랬냐? 아니 그분들여서 벌금 맞고 울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배우 셋이 와서 참외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저희는 몰랐다 속았다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했다 눈물을 흘려요. 사진 막 찍잖아요. 자 그리고 저희 화보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올라가서 옷을 벗었어요. 그분도 대단한 분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사과했네요. 기획자가 작겠지만 정말 정말 가식의 극치를 달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분들의 가식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라하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앞에 사진 찍고 있는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왜 그 사람들을 무릎 꿇고 참여하게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런 내러티브 필요가 없잖아요. 눈물 흘리 그냥 홍보하면 되지. 왜 굳이 눈물 흘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게 설이 여러 개 있어요. 워낙 또 음지지향의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도 많이 나는데 따끈따끈한 정확한 걸로는 일본의 어덜트 비디오 시장 규모는 4천억엔 정도 돼요. 환산하면 얼마 4조? 한 5조 정도 4, 5조 정도 되죠. 4천억엔 이상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대충 5조로 때려맞으면 돼요. 5조. 그런데 이게 단지 유통시장 말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라든지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업에서 파생되는 총 경제 규모 있잖아요. 그거는 좀 폭넓게 따지면 1조엔 시장이라고 설도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3, 14조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음악 시장 음반 시장 말고 통틀한 음악 디지털 음원이나 오프나 다 포함한 음악 시장이 44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4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것도 4억 4조 정도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음악 시장 전체에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더 큰 거예요. 음지로 따지면 그리고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서 4천억엔 4조라고 해도 맘먹는 거예요. 맘먹는 거니까. 일본 음반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반 시장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서 44억 2천만 달러 음반 시장에는 비교해드리니까 비전이 터로 캐치를 하시네. 우리나라 올해 음악 시장이 얼마나였냐면 2억 3천 5백만 달러 우리나라 2억 달러 단위가 다르네요. 영화 산업이 그 정도 됐어. 그거보다 게임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게임 시장이 올해 우리가 28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 한국 게임 시장 2조 7천억 그리고 한 3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떠버리고 그리고 시장 내수 시장이 크고 이걸 감안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 시장이 열린다면 지금같이 교통 딱지를 작년보다 3.5배 더 끊고 지금껏 관행으로 여겨왔던 영세업자들에게 세금 뜯고 이런 지랄을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저분들이 기쁘게도 굳이 법인세 1% 늘리면 세수가 1조 늘어난대요. 니들 안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냥 이거나 열자. 사실 우리가 문화의 창구를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규제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담배를 못 피게 하려고 프랑스에서는 담배를 만 몇 천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발생을 하냐면 중국산 가짜 담배가 시장에 잠시켜서 들어온다고 2, 30%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가짜 담배라는 게 중국에서 만든 가짜 담배요. 말 보러 같이 만들어가지고 겉으로 볼 땐 잘 티가 안 나는데 딱 빨아보면 알아요. 매일이 차이나잖아요. 계란도 만드는 수십 배 수백 배 보면 나쁘다고. 중국엔 연금술사가 있나 봐. 중국 사람들은 나무젓가락 잘라서 송이버섯도 만들더라고. 난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게임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게임 산업 규모가 75조 시장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10조 정도 시장이 돼요. 올해 매출액만 28억 달러니까 정말 우리가 게임 강국이거든. 영화, 음악 이것들 다 10배 이상 되는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규제를 때려놓고서 잡으려고 하니 이거는 이런 창조경제가 어딨어요. 아니 창조는 창조지. 잘 큰 경제를 줄이는 창조를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실업자 창조지. 실업자를 창조하는 경제고 나는 이제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각하가 XX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리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각하를? 확실합니다. 미혼이신데 안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혼이면 안 하는 거죠.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미혼인데 안 한다는 거는 도대체 누구의 각하 관점에서요? 각하 관점에서.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앉혀놓고 저보세요. 시각자료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지금 우리 나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까지 생각해보면 한 30, 40년간을 정말 우리는 하체는 어쩔 수 없는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머리는 그 길이지만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는 친미도 했지만 상당수가 친일인 이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주적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 이 문화라는 거는 규제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야구 비디오 야구동 영상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저질이다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요. 아니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이 볼 텐데 더럽다고 표현하면 절반밖에 안 보나요? 절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뭐 한 13세 미만은 잘 모를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시대입니다. 아니 그리고 45세 이상은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아 그렇죠. 뭐 찾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PC방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 아스러져가는 바스라져가는 우리의 에로 시장이 겨우 잔존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자 마사우님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취미 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서 진행해 주시죠. 일단 메인디시 가죠. 메인디시 아직까지 이제까지는 애피타이저단 말이야? 우리 청자들을 위한 애피타이저를 지금까지 깔아주면 지금까지는 아까 품번 안 나온다고 되게 실망하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환희의 구체적인 품번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심리 얘기를 하자면 전제가 있어요. 얘들은 합법이에요. 1만여 개 대여점이 있고요. 대여점 판매점 그리고 한 달에 2천 편 정도가 평균 2천 편 정도가 쏟아져요. 시장에 그런 시장 정상적인 내수 시장이에요. 이걸 전제로 AV 역사는요. 심의와의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왜 전공투 세대 있죠? 그렇죠. 60년대 말 70년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걷어내자. 그래서 일본 만화 학원물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깡패 같은 학생들 교복 입었는데 머리 이렇게 선생들이 절대 못 때리거나 선생들도 되게 병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좌파들이 전공투 세대들이 교단에서 교육에서 잔재 옛날에 우리도 겪었다시피 일제시대는 교사가 칼차고 그리고 교련시키고 이랬던 잔재를 싹 걷어냈고 평등하게 인간 인권 학생 인권 졸애 이런 게 훨씬 앞서 있거든요. 같은 유교권이고 일본 또한 동양권이고 유교권이기 때문에 포르노는 노모자이크인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상황이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모재 그걸 핫단 안 했던 간에 국내에서 찍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 공간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걸 유통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일본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그런데 물론 암시장도 분명히 존재해요. 걔들도 약구자들도 있고 하니까 유출봉 어떤 게 암시장에 다 존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눈 가리고 아웅을 웃기잖아요. 왜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 그게 투쟁의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 말에 로망보르노라고 핑크무비 생겼고 80년대 중반까지 똑같았어요. 아주 작은 계기 91년도 일본 히구찌 카나꼬라는 배우가 헤어 누드집 그냥 누드집 화보집을 찍었어요. 그런데 누드가 그만큼 비쳤어요. 헤어 누드가 헤어 누드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해도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유명한 미야자와 리에가 미야자와 리에가 산타표를 내놓습니다. 대놓고 헤어 누드 그거 한번 살라고 정말 고생했네요. 저는 아직도 미야자와 리에의 좌측 후면 대각선에서 찍은 이 나신 가슴선이 이렇게 봉긋하게 보이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마돈나도 아마 고우즈메 섹스라고 하는 사진집이 나왔고 거기에다 헤어 누드 마돈나랑 아예 성기 노출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일본 시장에서 성기가 나온 부분은 검정으로 칠해서 나오고 헤어는 그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거를 또 구하려고 애들이 구교 시절에 그 기억이 확 나네요. 산타페는 완전 걸레가 됐었어. 꼭 지정하는 새끼들 있어. 한 장씩.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발매가 됐어요. 산타페가. 그런데 그때는 그거를 사느니 구해오는 게 나왔죠. 재미있는 사실은 미아자와 리에의 산타페가 헤어 누드의 효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아자와 리에가 처음부터 대놓고 헤어 누드 딱 했으면 제재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여배우 히구찌 까나코라는 여배우가 워터프루츠라는 제목에 워터프루츠라는 제목에 사진집을 냈는데 그중에 몇 점에 사진 몇 장 중에 헤어가 조금 나왔는데 그냥 유야무야 덮이고 경찰이 지적을 안 하니까 이 틈새를 잡고 헤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아자와 리에가 됐는데 미아자와 리에가 그냥 사회적 지탄만 받고 욕을 먹었으면 또 이게 확 부정적 분위기가 됐겠지만 워낙에 비주얼도 그렇고 사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작가가 잘 찍었잖아요. 파인아트에 가까운 그래서 150만 분인가 아무튼 엄청 폭발적인 히트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 그거 있잖아요. 쇠말뚱을 박은 거예요. 거기다가 헤어 누드 돼 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땅땅땅 그런데 한국서도 파인아트의 영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제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상업적인 것과 순수 예술을 나누는 무슨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파인아트 계열에서는 성기노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충분히 아무런 얘기 없이 되다가 왜 이게 좀 더 대중적인 매체 혹은 어차피 19금 붙이고 가는 건데 대중매체로 가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심의위원들이 보고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왕년에 만화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아는데 아청법 이전 시사 만화가 아니셨어요? 아니요. 그냥 만화 신문 연재하고 뭐 이랬던 그런데 아청법 이전에 청보법 사태 때 청소년보호법 사태 때 이두호 선생님이라든지 연세 선생님이라든지 네네. 싹 잡혀왔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천국의 신화에서 이게 팩트인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쪽 바닥에서 만화판에서 들리는 소문에 그랬어요. 신문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라고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현세 선생님은 천국의 신화를 두 부를 냈죠. 청소년판과 성인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단군 신화라든지 창세기를 다루기 때문에 수간을 이미지화한 사람과 동물이 막 섞여있는 이런 이미지도 불가피하게 있었고 또 원신들이니까 가슴을 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년판에서는 그게 다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성인판과 청소년판을 냈는데 문제가 된 건 청소년판이 아니라 성인판이었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하는 말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작가 자신이 저 성인판을 작가의 자녀와 같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인판을 왜 자녀랑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은 뽀르르 자녀와 같이 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그냥 국뽕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당고기 같은 그렇지. 그러면 보수 우파에서는 쌍수를 들여 환영해야 할 만한 작품인데 이걸 5만 5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지들이 훈장은 모출망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개념 정리가 안 된 보수들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그거 하나예요. 그냥 훈육. 자신들의 권한 권력 그걸 유지하기 위한 훈육. 그리고 멘탈에 이어진 게 최근에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소리 공기업 사장 주제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먹는 주제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은 어머니이고 야단 맞는 자식 새끼면 말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인공도 할 일이죠. 이거죠. IMF 때 정태수 회장이 종놈이 뭘 알겠냐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정말 한털도 바뀌지 않은 사고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이크 심의와의 전쟁 이게 왜 재밌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무슨 연혁을 쪼르륵 명단에다 시점으로 을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AV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렌탈계와 인디계라고 해서 렌탈계는 말 그대로 대여 위주예요.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거든요. 그러면 셀계는 인디계를 셀계라고 하는데 셀계는 판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대여가 금지되어 있어요. 판매만 가능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렌탈계는 우리나라 동네 비디오 대여점처럼 동네 곳곳에 있어요. 그럼 가능해요. 누구든 가서 성인이기만 하면 빌릴 수가 있어요. 셀계는 몇 개 전문 판매점에서만 팔아요. 아무데로 동네에 쉽게 있지 않고 전문 판매점에서만 그 샵에서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셀계가 더 불리하겠죠. 렌탈계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대중들과 접하는 것도 접촉면이 렌탈계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의도 렌탈계 쪽이 주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셀계는 자주검열이라고 해요. 자주심의라고 해서 다른 기구에게 심류를 안 받아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요. 왜? 우리가 제작하고 우리가 판매하니까 잘못되거나 욕먹으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거죠. 그런데 렌탈계는 심의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기구가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의기구에서 렌탈계 협회 회원들 소속사에 심의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기구들이 국가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관주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민간이에요. 그런데 퇴직경찰들 낙하산으로 데려다가 경시청에서 들어오는 거 바람막이 해주면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비대륜이라고 해서 30년 전통이고요. 7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30년 넘은 전통인데 그 비대륜이 제일 크고 제일 영향력이 세니까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제작사 측에서 비대륜이 오케이 하면 괜찮겠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던 게 최근에 2007년에 HMP 아까 KMP하고는 또 달라요. HMP라는 회사에서 두 개를 냈는데 구체적인 품번이 딱 한 번 나오네요. 이런 거 궁금해요. 왜 걸렸어? 그게 왜 걸렸을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H.M.P H.M.P에서 나온 작품 두세 개가 경시청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시청에 걸렸다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 이건 심하다. 니네가 선을 넘었다. 자기들 풍속에 벗어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죄냐면 외설 도화 반포 방조죄. 반포죄가 아니에요. 반포 방조죄. 왜? 심의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니들한테 있다. 비대륜한테 있다는 얘기죠. 물론 H.M.P.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비대륜을 발탁 뒤집어놨거든요. 외설 도화 반포 방조죄. 그런데 그러면 지금 듣는 청취자들은 그러니까 뭐가 걸렸는데 왜 걸렸는데 뭐랄까 나나오토네라는 배우가 출연한 H.R.D.B. 0.0.4.6.5. 그리고 인기 검색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인기 검색어 올라가겠다 이거. 아이 다케우치가 출연한 H.R.D.B. 0.0.4.6.7 이런 게 두세 작품이 걸렸어요. 문제작이네요. 그것 좀 구하기 힘들어요. 나는 갖고 있지만 멍게 가면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2007년에 이 사단이 왔는데 모자이크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잖아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게 왜 이래요. 정말 이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멘탈계에서 이런 비대륜인이나 이런 데에서 치고 들어올까 봐 경시청에 들어올까 봐 자체적으로 심의를 빡세게 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인디계라고 해서 셀계 애들은 자기네가 자체 검열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술력으로 밀어서 모자이크를 자꾸 줄이는 추세라고 모자이크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비대륜 그러니까 비대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렌탈 쪽의 심의기구들 소후륜 VSIC 그리고 그 유명한 제자 JEJA 일본 윤리심사협회 표지에 도장 찍혀있는 JEJA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오픈할 때 JEJA 그게 일본 윤리심사협회라는 거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라고 해서 줄여서 소후륜이라고도 하고 비주얼 소프트 콘텐츠 산업 공동조합 요새 되게 얘들이 힘이 센데 VSIC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게 빡세게 심의를 하면 그 심의 통과 못하면 더 보자 늘려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주도권이 인디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렌탈계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렌탈계 소속사에서 회원사에서 탈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비대륜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소속사들이 지들끼리 또 만든 게 소후륜이니 VSIC니 이런 게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서 지들끼리 많아요. 니네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의기구의 춘추전국시대군요.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게 어떤 자율적인 기구 내에서 자율적인 정화를 해나가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기 바로 그거예요. 왜? 얘들은 민간기구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쭉 얘기하다 보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얘들은 반대 지점에서 익숙한 큰 모순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검열은 위헌이에요. 우리나라는 검열은 위헌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검열을 하고 제한된 거 어쩌고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얘들은 국가에서 검열하는 건 위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선 검열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니까. 그렇죠. 대신 우리도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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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검열을 못해요. 단. 미풍양소기나 유거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이건 불법. 이렇게 외설, 도화 이런 건 불법. 이런 건 정해놨잖아요. 여기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검열 안 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장성도 있고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자꾸 또 그 분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도전도 받았다가 또 응수도 됐다가 수사도 받았다가 깨졌다가 이러거든요. 2007년 최근에 비대륜이 발각 뒤집혔던 사건. 1년 후에 결제가 어떻게 됐냐. 그냥 유야무야 간판만 바꾸고 다시 유야무야 됐어요. 그리고 세력이 예전보다 많이 죽었죠. 전통의 권위가 있었는데 왜 비대륜이 그랬냐면 옛날에 80, 90년대 한 번 크게 국가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영세 레이블들이 작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비대륜 울타리에 있던 레이블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때서부터 이 비대륜이 권위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자율적 심리기구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이나 이런 횡포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미 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라기보다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걸 자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자체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대륜이 그때 권위가 생겨서 비대륜이 오케이면 우리는 괜찮겠지 뭐 라는 말이 되고 그것이 권위가 됐는데 그것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계에 밀리니까 심의를 빡세게 하면 셀계에서 또 간을 보잖아요. 아까 우리 회원우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뭐 이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손님 다 뺏기니까 회원 자꾸 탈퇴하고 하니까 비대륜에서 좀 널널하게 열어준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2017년에.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간판 다시 날고 안정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춘추 전국 시대죠.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 쟤들한테는 반대의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다. 검열은 위헌이다라는 전제가. 이거 정말 임팩트 있는다는 검열은 위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무조건 이거 검열해야 돼요 라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지. 아까 전에 제가 1984를 인용을 했는데 빅시스터? 빅시스터라고 인용을 했는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빅시스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거야말로 전체주의거든. 국가가 개개인을 통제하고 표현을 막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는 정말 전체주의 사회 같은 거라고. 단어를 수정하고 싶어요.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아 그래 정부가. 국가는 저예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정부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러짓는 대한민국이 왜 자꾸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 팀은 민주화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래요. 시크릿 셀븐 났나요 셀븐? 셀븐 벌써 망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마무리 해주시죠.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연혁을 굳이 뭐 무슨 일본 영상 소프트 제작 윤리기구 재판윤이 발족을 하고 또 뭐 어려운 얘기 막 하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거 몇 가지 그냥 s1에서 신개념의 모자이크 방식을 발표해서 대박을 쳤고요. 그리고 무디즈가 또 이제 한층 더 세밀한 하이퍼 디지털 모자이크 개발을 했고요. 2006년에는 최근에는 모모타로에서 야심작으로 신 모자이크 기술인 모에 M.O.E. 이게 모모타로 오리지널 이펙트라는 약자인데 이걸 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비대륜이 2006년에 드디어 헤어 플러스 똥꼬에까지 항문에까지 모자이크를 풉니다. 아 2006년 이후 작품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네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 A.V. 아까 그 분꼬 카나자와라든지 옛날 그게 다 90년대예요. 90년대 A.V. 그러니까 셀리오시노라든지 마도카 오자와라든지 그 기라손 같은 배우들은 우리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가요하면 신승훈의 이힐리베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은 긴 건모의 주옥 같은 노래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아무튼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래가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처럼 일본의 지금 말씀드린 이 배우들은 정말 저는 평생 가지고 가는 배우들이죠. 그런데 멍게영 멍게영이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고 참 우리 멍게영이 평생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배우들은 좀 뭐랄까 그 정도 임팩트도 좀 없고 너무 많이 다양화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이라는 게 흘러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흐름일 것이고 그런데 저는 검열이 됐던 심의가 됐던 표현의 자유가 됐던 뭐가 됐던 일본에서 하는 눈가리고 있고 아홍의 자유조차 우리는 왜 같은 사람 인간으로서 우리는 왜 못 누리고 사나 그래서 그 진주희의 역수입 사건이 있잖아요. 진주희라고 93년도 에마부인 구타네 나와서 데뷔했고 뭐 보카치오 93인가 그리고 또 40 플러스 1 이런 영화판에 있다가 에로 배우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여러 에로 비디오에 출연을 했다가 한복 입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엄하게 이렇게 자기가 인터뷰 중앙일본과 어디 인터뷰에서 주장하기로는 야쿠자한테 협박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만약에 협박받았는데 그 정도 연기력이라면 정말 연기력이 대단하다고요. 다시 빨리 컴백해서 좋은 연기 좀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역수입 역수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우리 거 좀 누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파 말고 저는 배우들 보면서 그래요. 재밌는 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뒤에 돌아다니다 보면 명함에 찌라시 명함 있잖아요. 출장 마사지 이러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혀있는 명함 길가를 막 부러질 거예요. 차 와이퍼에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보면 100% 다 일본 모델들 일본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라비아라든지 에이브이 배우들이잖아요.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집에 우편함에 전단지가 꼽혀있어서 뽑아보니까 그게 출장 마사지 걔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는데 보면은 야리따이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써있는데 거기 배우들이 다 한국 배우들이에요. 여자들 사진이 한국 배우들이에요. 김희선 김희선 김혜수 진짜 웃겼어요. 쌤쌤이 다시 양국이 서로 교환하고 있어. 걔들이 최지우는 너무 유명하니까 안 쓰고 예쁜데 몰라야 되잖아요. 그럼 딱 보고 누군지 알면 에이 뻥이네 하잖아요. 예쁜데 몰라야 되잖아요. 서로 지하경제에서는 이미 활발한 교류가 이미 교류와 협력이 이러시고 창조기 염제는 지하경제 활성화 하셔야죠. 가 저는 그거 보면서 빨리 하루빨리 국산화가 되고 아까 산업 세수 확보 법인세 1% 벌벌 떨잖아요.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4조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저는 빨리 정품을 하루빨리 정품을 쓰고 싶다. 삐품 말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은 야동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야구 동영상이라고 공중파에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법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사실에 횡단보도 안 건너온 것도 불법이다라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뭐 이게 그냥 유교가 내려온 가면만 쓰고 있는 거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우리가 집창촌이라고 얘기하는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이런 데 다 없애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생활로 들어왔어요 오피스텔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 규제가 결코 이 규제를 통해서 정말 안 보게 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길게 우리 설명해 주신 마사오님께 박수로 고맙습니다 예후 영화음악의 A2G 영화 딴따라 딴따라 시간입니다 해비조님 네 오늘 기대됩니다 오늘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나를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가 이런 이게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선 아는 게 없는데 뭐를 하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노래도 오늘 도쿄아시라고 하는 레이블의 로고송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럴 걸님이 이거밖에 없다 도쿄아시다 그래갖고 그냥 쳐보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 그냥 네이버에서 도쿄아 로고송 이랬더니 쫙 뜨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니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아이돌은 이걸 휴대폰 뱃속에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다며요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는 빵 터지고 누구는 모르고 또 찾아보니까 대학로 길을 가는데 전화벨 소리가 이걸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음악을 하고 가는데 저 여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 그걸 알았다면 진짜 그 여자는 대범한 여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멋진 분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이 로고송이 이렇게 뜬 줄을 몰랐어요 하여튼 덕분에 새로운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이걸 딱 치니까 통기타로 연주한 것도 있고 일렉기타로 연주한 것도 있고 이 음악을 심지어는 가야금 버전을 가야금 쇼킹했다 근데 가야금 버전이 진짜 가야금을 진 건 아니고 미디로 미디로 찍은 가야금이에요 소리가 어쨌든 가야금 버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야금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 도쿄하시라고 하는 이게 오늘 얘기를 하는 노모레이블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안에서조차 정식으로 유통될 수 없는 종류의 레이블이고 이 레이블에서 만든 이 음악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저지를 하면서 분노하시는 어떤 창조를 외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현실은 현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음악에 대한 이 경험은 저한테 아주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비조님은 아예 이걸 처음 들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레이블 자체를 제가 정말 낯설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다 FF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승리자는 해비조님이야 제일 맑아 컨셉이에요 맑고 자식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꽂힌 거 몇 가지 빼면 잘 그게 없어요 그리고 보통 앞에서 다 FF 누르지 이거 누가 음악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듣고 있어 아니면 해비조님은 미제 취향이야 그쪽에서 갈까 비조님의 사이즈를 생각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어쨌든 이 음악 음악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거 지하철에서 혼자 이제 음악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신나하네 이걸로 끝날 수 없으니까 음악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다 파일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mp3가 그래서 휴대폰을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혼자 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의 출처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신나는 음악인데 출처를 알고서 지하철에서 혼자 이거를 가면 있어 여기서 이게 몇 도 올라간 거지 뭐 이런 걸 혼자 생각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갖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지어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또 되게 크게 듣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분명히 또 누군가 들었을 것 같은 오늘 어딘가 페북이나 트윗에 올라온 거 아니야 옆사람이 이상해 보지도 않고 이건만 계속 도쿄아 듣고 있는 어느 미친놈 심지어 보는 것도 아니고 반복 청취 반복 청취 음악 들으면서 흥분하는 놈이 있더라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좀 보면 음악은 굉장히 단순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형식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대중음악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aaba 형식이라고 해서 1절 2절 다음에 1절하고 2절에서 없었던 부음 뜨는 코러스 브릿지 브릿지를 건너서 코러스가 나오고 다시 1절이 나오고 보통 음악을 들으면 1절을 가수가 부르고 2절을 부르고 그다음에 막 애절하게 고음으로 올라가는 코러스가 나오고 아니면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좀 연결해 주는 이런 의미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1절이 다시 나오는데 1절이 나올 때는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게 솔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1절을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코러스가 나오고 끝나는 게 방식으로 보통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가의 형식이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짧으니까 그리고 이게 연주곡이니까 aaba 형식에서 aab까지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된 다음에 버스가 두 번 반복된 다음에 이렇게 짧은 브릿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음이 이렇게 몇 도 올라가는 브릿지가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러스 부분이 막 이렇게 고음으로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스팡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연주곡이다 보니까 aaba 형식에서 aab까지 간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가야 돼 있는 곡인데 아마 그래서 뭐 이게 3분짜리 정식의 곡이었다면 뭐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막 현란하게 나오는 이 부분이 한 번 더 뒤에 나온 다음에 끝나야 될 텐데 1분 몇 초 로고송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 구성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 이 음악의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딱 하나 a a로 갈 수 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선 여기서 이제 몇 도를 높이고 낮추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코러스를 만든 b 형식을 만든 단순한 수준인 거죠 단순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박명수 형 좋아하는 유로댄스 비트죠 이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이 음악이 그래서 전 궁금한 게 혹시 청자분들 중에 이 노래를 나이트나 클럽에서 한 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글을 남겨주셔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분명히 제가 DJ였으면 분명히 틀었어요 이거 DJ들이 썼을 것 같아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노래 연결하는 중간중간에 이거 충분히 비트도 잘 맞거든요 이거 아시면 제보해 주시고요 그 DJ를 꼭 만나보러 가봐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질문이 있는 게 지금 되게 단순한 거고 공을 딱 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 귀에는 되게 좋게 들리거든요 편하게 되게 쏙쏙 들어와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마치 이게 병인가 K5 자동차 선전할 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잖아요 아 현대 K5 K5 광고할 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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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현대 차 아니 아니야 기아5 K5 K5 그게 그게 모르스부인 건가요? 그거 의미잖아요 모르스부어를 쓰잖아요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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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헷갈렸어요 K5 광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나 아니면 SK 휴대폰에서 딴딴딴딴딴딴딴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몇 개는 짧은데 임팩트 있게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력이라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재 아닌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많은 cf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음악가와 왜 cf 음악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음악가로 놓지 않느냐 하면 그러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은 사실 연주를 하면서라든가 굉장히 많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짧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완성된 곡으로 3분짜리 곡으로 이 테마를 살려서 만드는 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왜 김도양 아저씨니 이런 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의 음악가들이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분들은 그냥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 아이디어와 하나의 완결된 곡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한 제 생각에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프로듀서들이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녹음해놓은 이런 테마들을 수백 개 수천 개 미디로 찍어놓은 걸 작곡가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떠오를 때마다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다 못쓰느냐 이 사람들이. 이 반짝반짝이라는 아이디어를 연결 지어서 하나의 완결된 곡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쿄할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반짝반짝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선 제가 단순하다는 얘기한 게 이 아이디어만 갖고선 이거 늘리고 줄이고 여기에 중간에 브릿지가 되게 신선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해요. 굉장히 짧지만 브릿지가 신선합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신선한데 이것도 저는 이 버전보다 일렉트릭 기타 버전이나 어쿠스트 기타 버전을 들으면서 다시 느낀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해서 이거 만든 사람이 일렉트로니카로 편곡은 했지만 원래 기타시던 사람이 아닐까.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스케일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손동작에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음의 전개인데 이거를 기타로 치면 늘 듣는 이런 소리인데 이거를 일렉트로니카로 찍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왜 헤비메탈 밴드들 중에도 키보드가 기타가 쳐야 되는 이런 연주를 키보드로 치면 이거 어떻게 친 거지? 또 이두원 씨였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 기타로 정말 멋진 음인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색스포니스트의 색스폰으로 불었던 음을 기타로 다시 치니까 색스폰은 피스톨이고 기타는 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악기마다 자주 돌아가는 손놀림이 다르잖아요. 이 손닐림이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악기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색스폰으로 만들어야 될 이 음을 기타로 연주하니까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기타를 이렇게 이런 멜로디를 만들 수 있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유명한 색스폰 연주를 그 연주자의 테마를 기타로 갖고 왔던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쿄왓 이 음악이 기타로 들으면 되게 다른 락밴드들에서도 들을 수 있는 패턴인데 일렉트로니카로 그러니까 건반의 소리로 이걸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제 생각이지만 이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으로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나올 무언가를 함께 떠올리면서. 팔로브의 개척. 보통 예고판 나올 때 나오죠? 예고판이 아니라. 시작할 때. 로고 나오면서. 인트로. 인트로의. 뒤 장면들을 예고해줄 때. 네네네네. 그렇게도 쓰고 아니면 앞에 그냥 일단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있으면서 이제 약간의 스탭스크롤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인공을 스케치하면서 소개하는. 회사 로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경렬? 아니 영어로 나오던데? 동경렬이 도쿄. 그렇지. 동경렬. 그렇지. 도쿄 하시네요. 하여튼. 이게 뭐 재미있는 음악이고 또 신나는 음악이죠. 신나죠. 그런데 신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게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에게 송가가 될 만큼 정말 신나냐 아니면 무언가 합쳐져서 신난 거냐. 혹은 저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공개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은밀한 우리만 알고 있어 해서 오는 또 크크거림과 통쾌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음악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음악 자체도 물론 신나지만 너 이거 알지 몰라 이 자식이 뻥치시네 뭐 이러면서. 이러면 욕먹겠지만 그 데프콘이 그랬다며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우린 다만 서로를 모른 채 하는 분이냐고.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뉘앙스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그 도쿄하왓의 오프닝곡은 이쪽 바닥에서 일종의 애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독립군가나 애국가 부르면서 가슴 물컥해지는 물컥해지는 그거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송가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뜨는 거구나.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되게 신선했던 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게리모의 스틸갓더 블루스가 나이트클럽 신용 음악이 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가끔. 그러니까. 게리모의 형이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이 av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건 좀 느리고 좀 노곤노곤하다고 해야 되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프리스티지 품번이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레이블이었죠 그게. 통칭 경음악이라고 통칭하잖아요. 이런 류의 음악이 나와야죠. 카페에서 나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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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섹스폰 속기면. 네. 그런 음악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혹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지면 보사로바 정도의 느낌. 이런 게 이제 이런 가벼운 핑크무비 같은 영화에 핑크무비 영화는 진짜 보면 70년대 핑크무비 보면 섹스폰 소리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섹스폰이라는 악기가 그래서 발명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소리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섹스에 대한 느낌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난 어릴 때 영어 모를 때 그게 s-e-x 뿐이지 않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s-a-x두만.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지 한 150년쯤 된 악기예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숨소리를 거의 그대로 음으로 바꿔주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관연 악기가 가지고 있었던 플룻이나 이런 거는 사람의 숨소리가 그냥 악기로 연주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 건 새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섹스폰은 사람의 숨소리가 그대로 악기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 천박함이 품격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품번 품격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이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음악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 발명됐지만 유럽선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재즈라고 하는 흑인들의 정말 상스러운 음악에 이게 만나면서 아주 봄물 터지듯이 만났던 건데 사실 로망 포르노 같은 거 보면 다 섹스폰으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경쾌하고 신나하고 뭔가 클럽에 가서 끈적이지도 않잖아요. 이건 클럽에 가서도 발랄하게 춤만 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획기적인 게 왜 가능했을까 아까 100개가 넘는 레이블을 따라 하셨잖아요. 이게 별이 별놈이 다 만들다 보니까 독창성이 있어요. 강원 선생이 이번에 양뚜기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양이 많아져야 질도 어느샌가 양이 많아지면 다른 거 생각하는 놈도 나오고 획기적인 놈도 나오면서 질이 팍 올라간다. 독교와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되고 워낙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첫 장면해서 캐치를 딱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쿨렛보다 예고편만 보고도 난 이거 볼래라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기존의 av물이라면 가져야 되는 음악의 형태를 뛰어넘는 이런 종류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 보장이 돼야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 산업이 왜 특히 한국의 재즈나 락이 왜 도약을 못하냐. 워낙 시장이 작으니까 그 안에서 물론 가끔 다 천재가 튀어나오죠. 그런데 천재는 일회성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문제라고. 그 한 사람의 천재가 전체 씬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중연이 나왔다라고 해서 한국의 락이 미국의 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미앤드릭스나 이런 미국의 유명한 락커들이 그냥 혼자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당대의 흐름이 이미 와 이런 놈들이 많이 있는 와중에 한 사람 빵 튀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씬이 만들어질 때 이런 역발상도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재가 딱 나와서 도쿄가 따다다다다 만들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기껏 천재가 나와서 그거 하나 한 천명 만명 중에 누군가가 따다다다다다다 만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세기의 천재가 나와서 따다다다다다 만들면 허무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재가 만드는 것보다는 양이 많아져서 그 중에 하나가 낫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AV물의 오프닝송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처음부터 강제하는 거거든 빨리 끝내라고. 이것만 들으면 영화가 5분 안에 끝나야 돼. 그런 게 있죠.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꺼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빨리 움직이니까 나도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급함이 막 생긴다고. 나 무슨 얘긴가 했네. 저는 약간 달라요. 저는 그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롯데월드나 이런 데 들어요. 파레이드 보는 느낌이죠. 자 이제 좀 있으면 열려. 좀 있으면 열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이런 뉘앙스가. 저도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참 굶주릴 나이잖아요. 그때 봤던 동영상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도쿄와스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굉장히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인터랙티브야? 끝나고 나니까 톤 기타 반주로 굉장히 조용한 선율을 앞에 나왔던 신나는 음색을 바꿔서 이제 자라. 자자들게. 자자들게. 전문적으로 현자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색이 잠길 수 있는 음악을 뒤에 달아주는 이것도 역시 양이 담보되어야 나올 수 있는. 그렇겠죠. 아마도. 하여튼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음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일반화 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일반화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음지의 영역으로만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사실 좀 슬픈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 물론 일본서도 뭐 이런 음지의 어둠의 경로로다가 이런 이제 비디오들도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어디나 다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종류의 포르노에 대해서 전혀 이건 돈 내고 보는 거에 대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전 이거 저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그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대중가요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작곡가들이 일본 음악을 정말 표절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의도적인 표절도 있고 때로는 뭐 의도적이지 않은 표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0년대 초반까지 방송 편성 바꿀 때 되면 피디를 다 부산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산 가서 nhk 보고 올라와서 거기 이제 위성방송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오고 그다음에 음악 작곡가들이 일본 음악 다 가서 베껴오는데 그 당시까지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베껴 오는 거에 대해서 공짜로 남의 걸 훔쳐온 건데 이것도 일종의 여기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SBS 같은 경우에는 스마스마 한 프로로를 갖고서 좋은 친구들 만들고요. 진짜 가짜 찾는 거 있죠. 이경질이랑 이성민 나왔던 진실게임이었네. 진실게임. 아무튼 3, 4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법적인 문화를 떠나서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이어야 될 자기 거를 베껴오고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 음악 일본 tv 프로그램이 베껴온다라고 하는 게 전 이거랑 똑같은 결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아까 기획물 말씀하셨고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냥 나에게는 무료로 공짜로 쓱 재밌게 보고선 끝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들은 그리고 아까 기획물에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는데 그런 종류의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날로 먹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게 날로 먹는 게 우리가 원해서 날로 먹는 건 아니고 날로밖에 못 먹으니까 날로밖에 먹을 수 없는 전 돈 내고 싶어요. 여기도 있고 맞습니다. 돈 내기만 해준다면 이거야말로 날로 먹지 않고 싶은 사람에게도 날로 먹어야 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저는 이건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잖아. 그런데 제대로 된 나의 어떤 생각들을 아방가르드가 됐건 포르노가 됐건 일정한 룰만 지켜진다면 일정한 룰이 있고 그 안에서 지켜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도쿄와 같은 이런 음지의 히트곡만을 그리고 또 음지의 히트곡이 정말 히트라서가 아니라 음지에 있다 보니 또 더 묘한 심리로다가 즐겨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 양산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종류의 규제가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문학이 됐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영역들 새로운 창작자들의 도발적이고 즐겁고 발칙한 발칙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발칙한 생각을 통해서 예술작품 혹은 예술세계 포르노가 됐건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 세상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아예 원칙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다시 생각해낼 문제가 아닌가 도쿄왓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의식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도쿄왓 로고송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성찬의 시간을 갖는 혹시 클럽 DJ분들 중에 이거 쓰신 분들 혹은 이거 들었다 꼭 제보해 주세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충분하시거나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영상이 없다는 것도 인식을 해주세요. 일단 듣고 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없는 예측 무비찌라시 무비찌라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장님 아니에요. 함장님? 명진공에서 가장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일만 하다가 늘 대충 하는 걸로 보지만 사실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바웃 타임 보셨다고 제 추천으로 보셨다고 하신 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함장님 피드백이 제일 많아요. 그럼요. 왜 많은지 모르겠고요. 자 12월 넷째 주 무비찌라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난주에 제가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점 제일 높게 드렸지만 그래도 뭐 한국영화 이거는 내년까지 계속 갈 거니까 한국영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점 높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우그의 폐허를 봤습니다. 어디 가서 보셨어요? 일산에서 봤어요. HFR은 아직 못 봤어요. 일산 어디서 하나요? 일산 시집이요. 아 일산에서는 시집이 사는구나. 일산은 서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 경기도 우민이에요. 호빗이 개봉관이 적을까요? 변호인이 적을까요? 호빗이 적을 거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배급사랑 분배 때문에 서울에서는 거의 지금 못 열고 있으니까 누가 한편 툰으로 잘 정리해놨던데 지금 대기업 싸움에 서울에 있는 분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일산에서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호빗은 뭐 그냥 예술입니다. 특히 이제 롱테이크로 두어프 액션 씬이 하나 나오는데 와 이건 감탄을 연발하면서 저 박수치면서 낄낄대면서 봤어요. 너무 멋졌어요. 근데 포스터는 장난질을 해뒀더군요. 포스터 카피가 전쟁은 지금부터다라고 해뒀는데 전쟁은 다음 편부터예요. 이게 반지의 장은 그래도 1, 2, 3편에 각각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규모의 짧은 원작을 억지로 늘려놓으니까 이게 임팩트가 없죠. 이건 전쟁 규모가 아니라 전투 규모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레골라스가 늙었어요. 영화 시간상으로는 반지의 장끄보다 한참 전인데 얼굴이 너무 늙은 게 티가 나요. 이혼하셔서 그런가? 미란다커 누나가 바람 펴서 이혼했죠. 어쨌든 이번 주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변호인과 호빗 덕분에 정말 개봉한 영화가 드물어요. 세 편을 겨우 뽑았어요. 첫 번째 용의자 원신영 감독 영화입니다. 저는 그러나 딱히 구타 유발자들 이후로 원신영 감독이 제대로 된 걸 못 내놨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구타 유발자들 이후에 뭐 있었나요? 그 뒤로 뭐 그 다음에 로버트 태권브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권브이가 지금 엎어졌죠. 엎어진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작품이 없었던 거죠? 릴리즈 된 거라는 한 편 있을 텐데 헐리우드로 진출한 여배우 세븐데이즈 세븐데이즈가 원신영 감독 배우는 공유주연의 박희순 조성하 뭐 그렇게 나오는데다가 게다가 요즘 응사 때문에 뜨는 삼천포로 화려한 김성균 영화 해화 동에서 해화의 역할을 했던 유다인까지 나와요. 뭐 화려합니다. 기대치 3점 드려요. 신옵은 조국에게 버림받고 가족까지 잃은 채 남한으로 망명한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 지남철도 아니야. 뭐 아무튼 공유가 아내와 딸을 죽인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박 회장이란 인물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건에 용의자가 되어 쫓긴다는 내용인데 뭐 비정해요. 신옵은 근데 별로 안 땡기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복수는 해야 되고 누명을 썼고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 제 개인적으로 아 대리운전을 하며 살고 있대요. 아 이 현실성 있는 신옵 제가 대리운전 1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진짜 독한 게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낮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퇴입 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오해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엔 대리운전 못 뛰고요. 아 그랬나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을 하면서 대리운전 1년 동안 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렇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죠. 뭐 어쨌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직종이지만 얘가 탈북 뭐 어쨌든 남한으로 망명을 한 거잖아요. 대리운전이 이 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의 한 방편이 되는 직군이긴 하거든요. 그 한 포인트 때문에 제가 기대치 3점 드립니다. 제 맘 들으니까요. 아 그것 때문에. 아 근데 좀 불만인 게 아니 도대체 뭐 난파 간첩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액션 영화를 만들 게 없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난파 간첩 외에 액션을 잘 할 사람이 나올 누가 있어요? 아 국정원도 안 되지 진짜. 국정원 키보드 월이요? 키보드 액션. 아 근데 요즘 들어서 북한에 대한 영화가 요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까지 누군가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나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꽃미남 난파 간첩까지 나오게 되면 난 이거 그러니까 북한을 더 이상 뿔 달리고 빨간 옷 사는 사람들이 빨간 얼굴에 사람이 아니라 저기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또리 장군의 시대가 아니니까 또리 장군이 이제 간다는 거지 확실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90년대에 어느 영화 칼럼니스트의 글이 생각이 나요. 그때 왜 노태우 때 영화 막 풀어주고 그렇죠. 또 홈 비디오가 막 유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영화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대종상에 맨날 이상한 영화들만 걸리다가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부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재의 다양화가 민주화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 소재의 다양화가 열렸으니 나중에 급기야 북한 난파 간첩을 가지고 소재로도 희화화해서 하는 것까지도 나온다면 우리는 소재에 정말 궁극을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서 실제 그루드가 있다는 게 그렇죠. 바로 뒤에 나왔어요. 바로 뒤에. 간첩 리철진. 그다음에 나는 여간첩 리철순을 얘기하는 건데 역시 엘로게의 대부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그래서 용의자는 합계 8점으로 이번 주 1위예요. 나머지 두 편 뽑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두 번째 영화 화피2입니다. 화피1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피2가 개봉을 한대요. 이걸 2를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조미 나오는 거죠. 작년에 이미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예요. 화피2도. 나름 괜찮았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일단 감독은 화피 1편의 감독이 아니에요. 오이선이라고 2010년에 신검전설이라는 영화 감독을 한 사람이고 아마 보신 적 없겠죠. 신검전설이라는 영화는 일본 배우 안도 마사노부가 주연을 한 중국 영화예요. 기대치는 적당히 이 감독에게 2점을 드리겠어요. 배우는 1편의 주연들 조미, 주신, 진곤 모두 나오는데 조미도 예쁜데 주신도 예뻐요.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대치 2점 드려요. 벌써 4점이나 준 게 좀 아깝지만 화피가 그림화자의 가죽피자예요. 가죽피자 호피무늬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이게 여우, 여우괴 얘기예요. 남자를 욕해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심장을 먹는다는 얘기. 우리 구미호랑 똑같죠? 그러네요. 신업은 그냥 1점 주기도 아까워요. 여간척파고 좀 비슷하죠. 다른 걸 먹기 위해서. 난 이게 왜 시리즈로 만들어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전설의 고향은 매년 여름마다 하는데 왜. 그나마 그거는 시리즈물은 아니고 다 스토리가 다른데. 이건 화피 2야. 뭐 암튼 합계 5점입니다. 이 심장 말고 정말 딴 것도 먹나 보지 뭐. 그런가? 정말 개봉은 할지 의문이네요. 세 번째 한국 영화예요. 그녀가 부른다. 박은형 감독이라고 예전에 어릴 때 유승호랑 어릴 때 김향기가 강아지 훔쳐와서 키우는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감독였던 사람이고 기대치는 2점이에요. 출연은 윤진서랑 오민석이 나오는데 윤진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배우라서 뭐 기대치 2점 드립니다. 오만석 아니에요? 오만석? 아니요. 오민석이라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단역으로 많이 나왔고 시노분 극장 매표원으로 일하는 윤진서가 까칠하고 불친절하며 퉁명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일 하나는 똑소리나게 하는 사람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바로 그분이에요. 박근혜? 똑소리 나진 않지 않나요? 똑소리 나십니다. 똑소리 나시죠. 얼마나 똑소리 나는지 나라가 부러지고 있어요. 똑소리 어느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엮여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세상의 편견과 부딪히게 되는 얘기 같아요. 네. 아마 까칠하고 불친절하면서 퉁명스러운데도 자기를 똑소리 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여성인데 자기 일은 알아서 케어하지만 결국엔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결코 좋은 시선을 주지 않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편견과 섞이는 얘기니까 신호흡은 얼마나 시선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풀지와 관건인데 기대는 돼요. 그래서 신호흡은 3점 들여서 합계 7점입니다. 개봉관을 몇 개나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가장 높은 거는 용의자네요. 네. 용의자는 뭐 공유 몸매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예고편을 봐도 그 액션씬이 되게 박진감이 넘쳐요. 원신영 감독 자체가 원래 액션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구타기발자는 그냥 그 내러티브가 그냥 서사가 재밌었는데 세븐데이지는 스토리보다도 멀리서 차 달려오는 장면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세븐에서 사막에서 확 달려오는 그런 뉘앙스를 되게 잘 포착하는 감독이어서 약간 csi필드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윤진이 나서 헐리우드 느낌 아니었을까요? 미드 김윤진 나온 건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용의자를 지금 그 감독이 찍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고편만 봤는데 그 액션씬을 그 잘 찍는다는 누구죠? 베를린 찍은 유승환 감독 그게 그 액션씬 보다 적어도 이제 예고편에서 보인 거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카메라 구도도 그렇고 자동차 사고 나는 액션씬도 그렇고 상당히 때깔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유승환 감독은 사실 액션씬을 잘 찍는다는 게 그런 때깔이 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터프한 느낌이 팍팍 나는 거친 느낌을 살린다는 거에서 결이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꾸준함 꾸준함 큰 미덕이죠. 꾸준하게 중박을 치고 있는 자 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 소식입니다. 네. 인디스페이스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감독님께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4인남녀 좌충우돌 리얼 인도 박랑기 시바 인생을 던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장률 감독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풍경 그 다음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돼지우왕 연상호 감독의 본격 사회고발 애니메이션 사이비 등 지속적으로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정보 찾아보시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성규 감독님은 11일 날 깜짝 시사회 끝나고 다행히도 참석을 하시고요. 다음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관객들과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지막으로 인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자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명복을 빕니다. 계속해 주시죠. 두 번째는 퀴어물이라서 친구 사이 영화가 청년 필름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서 친구 사이가 15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으로 재분류됐대요. 그 기념으로 4년 만에 인디스페이스에서 다시 상영된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죠. 그러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 소식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서울 아트시네마는 2013 베니스 인 서울을 1월 5일까지 진행하니까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문화원과 함께 70회에 맞은 베니스 영화제의 주요 상영작들을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스케줄 보시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무비스트 협찬으로 딴지 영진공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한 분께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두 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년 만에 다시 대자보가 이슈가 되는 세상입니다. 4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녹음의 강의 중 효과 고승수 제작단지일보 진행의 그럴걸이었습니다. 다음주 변호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